죽는 거야. 일란이 아저씨, 2, 1. 나 제일 싫어하는 건데. 진짜 떵적인데. 이거 진짜 무섭다. 우리 팀의 히어로 갑니다. 어, 야, 조심해요, 조심해요. 어, 힘없다, 힘없다. 눈물했어요. 아, 이렇게 정하는 거야, 내가? 해 줄 거야. 달랑, 달랑. 야. 근데 좀 아픈데요? 야, 가까이. 해가 갈게. 괜찮을 것 같아. 대석이야. 저는 이제 짜발이 갔어요. 아, 근데 모르잖아요. 미래의 와이프가 될 줄 알고. 미래의 와이프가 될 줄 알고. 야, 너 그렇게 할 거면 내가 할게. 나 이거 방송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. 편집해달라고. 야, 민수야, 민수야.